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소상공인 경기 전망이 대폭 개선돼 4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5월 경기 전망지수 BSI가 전월 대비 10.8%포인트 오른 100일을 보이면서 2018년 4월 이후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전통시장의 5월 전망 BSI도 전월 대비 12.9% 상승하면서 101을 나타냈습니다.